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표 한성호입니다. 5% 수익 나면 미련 없이 떠나라. 오나미 종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참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1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성장의 눈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출 정도로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장률과 물가 그리고 고용 이런 주요 경기 지표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되었면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12월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와 금리 포인트 차가 1포인트 차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유출도 우려되는,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아직까지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겠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지루하게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협상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해서 새로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당분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눌리고 또 반등이 나왔다가 눌리는 그런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으로서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은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 수익률, 조그만 수익률에도 만족하는 그런 투자가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오나미 종목 10월에 10종목을 도전을 했는데요. 10종목 중에 6종목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두 종목은 손절매 처리가 되었고 두 종목은 아직까지 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요. 일단 신라젠, 이 종목은 10월 1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바닥에서 강한 양봉이 하나 올라온 이후에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행복, 옆으로 행복 핸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삼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지금 최근 며칠,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서부터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이제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들 발표가 아마 12월 달에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무혐의 쪽이 아니라 어떤 조금 고거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하락한 것 같고요. 현재 아직까지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8만 8,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만 2,700원까지의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손절가 8만 4천원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쌍용량인데요. 쌍용량에 대한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일단 올해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시멘트값 인상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폐열 회수 장치라든가 전력 저장 장치를 완료해서 그만큼 원가, 생산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남북 경협,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종전선언보다 남북 경협,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부분을 더 요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북미 2차 회담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재료적인 측면도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한번 차트를 보면 횡복,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런 남북 경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려고 하면 어떤 조그만 재료에 의해서도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보면 전일 미국의 글로벌 농업 관련 회사가 북한을 방문을 했었다라는 뉴스 때문에 경농, 조비 이런 것들이 장중 20%가 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언제든지 이러한 조그만 재료,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상승 전환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나미 종목을 또 말씀을 한 종목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HLB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지금 현재 10만 1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에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보면 아직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신약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이 많습니다. 아직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FDA, 그러니까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신약은 없죠. 그런데 이 HLB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표적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파니티비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의 임상시험이 거의 95% 단계에 와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글로벌 12개 국가에서 95개 병원 그리고 45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 항암제인 아파니티비의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다.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 말, 올해 말 12월, 12월 달에 종료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미국 FDA에서 바로 이 아파니티비를 바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희귀의약품에 대한 지정이라는 것은 통상 3상을 거치고 완료되어야 시판과 허가와 시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2상만 맞춰도 허가와 일부 허가와 또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희귀의약품이라는 것은 일반 약품에 비해서 그만큼 단가가 비쌉니다. 보통 희귀의약품 녹십자에서 생산했던 걸 보면 일반 약품의 한 7배에서 8배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니티비도 그런 부분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약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종목의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12월에 3상이 종료돼서 시판 허가와 판매가 된다 그러면 매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나올 수 있고요. 또 글로벌 제약 그리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인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7월 말에 최저점 5만 8천 원대의 저점을 찍고 지속적인 상승을 한 번 두 달간 약 두 달간 한 이후에 10월 초에 급락에 한 번 연속적인 음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강력한 양봉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면 이런 강력하게 양봉이 발생이 되고 거래량이 분출되었다라는 점은 일단 저가에 매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주가에 흐르면 4일 동안의 박스권 고점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점도 그렇게 낮지 않은 박스권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차트적으로 5일선이 상향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그리고 이 주가가 5일선 근처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차트적인 매수 포인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대 양봉이 발생된 거래량과 양봉이 발생된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국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가격에서는 감소됐다라는 거는 이 가격에서는 매도하려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보유하거나 매수하려는 그런 힘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5% 수익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바로 HLB입니다. 관심 있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